665번, Within 15 minutes of drinking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을 마신 15분 안에 most of it has already left the stomach, 대부분의 그것들은 여기가 답이 되어야겠고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has already left the stomach, 이미 그 위를 떠나게 됩니다. It is flowing to other parts of the body, helping to cool and cleanse them. 그래서 그것은 몸의 다른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앞쪽에 보니까 주어, 동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동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가 될 수는 없어요. 동사 자리가 안 돼요. 라는 얘기는 준동사 자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helping to cool and cleanse them 하면 그것들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세척하는 것을 도우면서 그래서 동사 자리가 되려면 또 다른 end가 있어야 되는데, end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helping으로 바꿔주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helping으로 바꾸면서, helping으로 바꾸면서 이거를 콤마 없는 분사 구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답은 관계대명사였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얘가 들어와야 돼요. 왜? 여기는, 이거는 절이 아니야. 절이 아니라, 절이 아니고 여기가 그냥 주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위치가 들어가려면 이 위치는 end잇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end가 들어가고 잇인데, 이건 절이 아니야. 절이 아닌데 어떻게 end로 연결해가지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잇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는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간 거죠? 여기서는 완료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15분 안에, 15분 안에 이미 떠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쓸 수 없는 경우를 외워둬야지. 쓸 수 없는 경우가 언제야. 특정한 과거가 존재할 때. 그런데 여기는 특정 과거가 존재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죠? 어.